사면은 이거 100억인데? 둥둥이 가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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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쿠쿤타워 자 한번 발 발아줘라 와 개꿀 내 딸은 아니지만 일단은 내가 쟤가 먼저 건드렸어 일단은 계속 축하축하 해줘야지 가면서 한국 와 축하축하 오케이 일단은 계속 깝쳐줘야지 오케이 3등새끼 골좋다 아주 상당히 당장 골좋습니다 일단 여기 이거 노리자 여기 황금카드 노리자 자 황금카드 노리자 황금카드 세계여행가자 제발 황금카드 아 안되겠네 일단 살자 일단 살자 휘우 어 아직 남았어 미국 밟아 수발라마 미국가서 사면 씨나게 밟아봐라 괜찮아 어 일단 살았어요 여러분 파산 안당했어요 오케이 자 일단 파산 안당했구요 어 충분히 저는 여기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에 네네 어 괜찮아 돈 이거 캐릭터로 받으면 돼 파산 안했어 휴 다행이다 다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뿌듯한 것 같아요 자 캐릭터 바꿔서 어 봅시다 예 어 제기 가능합니다 여러분 휴 당하지 않았어 아 펴 좋아 개돼지 마블 고데기 좋아 어 먹어 좋아 좀만 좀만 더 하면 돼 좀만 더 예 개돼지 마블 너네 이런거 하지 마라 알겠지 너네 이런거 하지마 오케이 오케이 좀만 더 너네 이런거 절대 하지마라 나니까 하는건데 너네 이런거 피지마 하지마 어 아 나도 하면서 왜 하고 있느냐 모르겠다 아 알지 너네 이런거 절대 하지마 내가 아 자 가자 우리가 뒤집자 4등이네요 4등이네요 아 이거는 우리팀 좋아요 네 뭐 안나온것보다 건실보다 이게 낫죠 확실히 우리팀이 이제 사내갖고 일본가서 좋겠네 오케이 게다가 안나왔어요 우리팀 기본 주사이야? 말도안돼 내가볼때는 어 독일간다 독일을 가거나 아니면은 아 저길가네 저기로 갈 필요가 굳이 없지만은 독일 노리는거 같아 아마 여기 아 백퍼센트 있기 때문에 오케이 알았어 음 자 우리팀 일본가세요 일본 아이구 아이구 내 이제 내가 좀 잘해야겠다 응 나는 그냥 뛰어넘을거구요 독일갑시다 맨 노르웨이 좋아 아니 왜 랜드마커가 이쁘게 안지어지지 아니 개 존많게임 진짜 쓰레기게임 어디 아 판이죠 적네요 근데 우리가 다 돈이 없기 때문에 저 35억도 굉장히 큰돈입니다 아니 존댓다리 존댓다 아이고 존댓다리 아이고 아 행운좋아 여기서 일단은 한 5억을 벌자 음 가져와 이거야 오케이 2억 먹었습니다 제가 빨리 서라 뚜따 그렇지 축하축하해 냠냠 아 좋아 이러면 이거 먹네 뭐하냐 뭐해 우리팀 뭐하냐 가서 이제 독일먹는거야 그렇지 거기도 좋아해요 응 뭐하냐 내가 여기서 러시아 먹는다 으어우오오오오 잘봐 그렇지 박학학학학학학학 켜том 좋아 저기 아마 연합을 먹겠지 어 35번 안 뜯기게 그렇지 근데 건실 나와라 건설 실패 나왔으면 정말 좋겠다 아 아 아 에바네연 뺏을 수 있어 일단 뺏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좋아요 랜드마크 안 나왔죠? 뭐 하냐 우리 팀 우리 뭐 니가 뭐라도 해야 돼 그렇지 랜드마크 박으면 바로 뽀뽀다 이건 벌의 뽀뽀다 나도 간다 가지 아 황금 찼어 제발 좋은 것 뜨라 제발 한번만 이야 동행돼 와 나이스 일본과 했었지만 여기 트리플이니까 갑시다 랜드마크 안까지 이쁘게 개바치 호 와 나이스 와 32억 됐어 대 대박 와 아 아 맞다 저기 갈걸 아 아 아 에바네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여기 축제했구나 아 이게 축제였네 아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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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제 우리팀에 가면 되는거지 에 우리팀이 이제 저기 가서 하면 되는거지 에 에 그게 괜찮아요 랜드마크가 지었거든 에 저길로 뺏었지 모르겠지만은 몰랐지만은 에 괜찮아요 에 니가 가 니가 영국이나 이런데 가 딱이라도 먹어줘 부탁이야 뭐 하냐 아하 자 비켜 랜드마크가 이렇게 지는거야 빡추야 아 잘좀 하자 진짜 잘좀 하세요 잘좀 부탁할게요 우리팀님 좋아 지금 내가 다하고 있다는거 간접적으로 이제 막 알려주는거지 잘좀 부탁좀 드릴게요 우리팀님 우리팀 뭐하냐 좀 잘좀 해라 근데 빨리 좀 잘좀 부탁드릴게요 이쪽이 연합가갖고 제발 우리팀 마스 35씩 합시다 아시겠죠 더이상 부탁드릴건 없겠네요 어 아이고 다행이에요 랜드마크가 나오지 않 어 나오네요 한국간다 우리팀이 저길 가는거야 연합가져 음 니 땅이니까 괜찮아요 예 아 뭐 돈돈돈이야 일단 두배는 두배니까요 아 내가 지웠나 자 갑니다 갑니다 한국 아 제발 한번 아 제발 두근두근두근 이런 개씨 허러생 괜찮아요 아 여기 아 여기 열심히 여기 지랄 빼짱 아 가서 러시아 오세요 이탈리아나 어 어 닥쳐라 아가리 털지 마세요 아가리 털지 마세요 아가리 털지 마세요 영국 먹히면 존댄다 우리 영국 먹히면 존댄요 우리 어 와 여기 위에 미쳤는데 애들 아 그게 되네 알아요 너도 일단 드세요 이거 먹고 빨리 일자로 하면 돼요 어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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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앞길이 위해선 뺏어 주세요 네네 그렇지 영국 영국 가면 안 돼 영국 진짜 지금 저기 럴커 있다 가면 안 돼 자 비키고 길 터봐 쭈댄 형 나간다 아 좋았어요 잘 랜드마크 좀 좀 사라 너 왜 랜드마크가 계시질 않니 이렇게 사는 거야 아니 스페인 아 덴마크 랜드마크 안 갖고 있는 거지 다 자 한국 나오면 에바 사바인 거예요 아 나이스 아 얼마 안 되지만은 받으러 5800만원 슈 슈 가서 인도 기부가라 기부 아 랜드마크 지금 에바인 부분적인 부분적인 부분인데 존댄다리 아 젖댄다리 아 저거 먹고 일조라는데 아 일단 니마 여기 스웨덴 가세요 그렇지 어 뺏어 뺏어 우리가 네덜란드 가는 거야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이제 영국가면서 일단 여기 다 먹는 거야 틈틈은 우리가 다 먹는 거야 틈틈은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자 나는 거 봐봐 나는 구랑 10 뜰 거야 잘 바라구 며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엉 쁯쯋쯋쯋쯋쯋 쁯쯋쯋 쁯쯋 네덜란드 영국 네덜란드 네덜란드 가야 돼 네덜란드 가야 돼 네덜란드 가야 돼 네덜란드를 슬리프로 해야 돼 어 한복도 나쁘지 않은데 여기를 해야 돼 이 세개가 가격이 비싸지니까 네덜란드 해야지 지금 솔직히 선택지가 많기나 많어 설마? 씨발 와 리탈리어 부수겠지 아 이거라면 네덜란드 치우고 영국 가자 영국 영국 가야 돼 어 좋아 어 이러면 네덜란드? 아 뭐하냐 아 이새끼 왜 아무것도 없어 그래 일단은 핵당을 해버리자 어 핵당을 하자 어 우리 지금 핵당이 하나밖에 하나도 없어 짜자자 뚜따뚜따뚜따 좋았어 어 이러면 한 100억 되나? 94억 좋아 그럼 밟아라 다 리탈리어 시켜줄게 슈발 쭈대! 존댔다 영국 갈걸 아이씨 검탱니 영국 가야 돼 제발 영국 영국 영국을 가야 돼 아 구억두억 좋아 영국 가야 돼 검탱아 제발 제발 니가 한번 해내야 돼 제발 검탱아 영국 가자 영국 뭐하냐아 도대체 얘는 뭐해 아 나 진짜 이새끼 아 나 뭐해 거길 왜 가 여길 가 터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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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안나가 안나가 아이씨 저 한국 189억이야 어 괜찮아 어 시발새끼들 아아 여기 갔었어야 했었었었나 아고 랜드만 가 하필 괜찮아 어 한국 와라 한국 시발새끼들아 아이구야 아이구야 아 뭐하냐 울지 아까부터 개씹 똥쟁이 새끼야 정말 개씹 똥쟁이 새끼들죠 아우 아까부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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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운지역 아 왜 아 왜 아 먹을게 없다 이건 그냥 꽝만 넘어가서 다운거 하자 뭘 존버야 아니야 어 잠깐만 뚜따뚜따뚜따 오케이 8700만원이야 너 설마 꽝이냐 뚜따뚜따뚜따 어 꽝은 아니다 오케이 이거는 쟤도 갑니다 매언 자 1억은 먹어야되요 무조건 뚜따뚜따뚜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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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 그래서 한국 한국 씨바라 한국 한국 오세오세 이라새끼마세 한국 이라새끼마세 한국 이라새끼마세 아아 좋아 좋아 어 축하 축하 이렇게 먹고 익절강 나오는거죠 익절강 나오는거죠 익절강 나오는거죠 가서 한국 밟아주라 솔직히 멋있게 한국 밟아주자 나같으면 밟겠다 허어씨 포글가네 어어 나 1등이야 얘가 2등이고 내 지금 내가 쓰면 아니다 어 아 나 나 나 잠깐 좀 무서운데 여기 잠깐만 아 제발 거기서 아아 좋아 아아 좋아 내가 네덜란드 갈게 따아악 어 10폭 빼서 10폭 빼서 으으 1번 아 이거 10폭을 뺏는게 좋을거 같은데 아이씨 어 10폭 끊어 10폭 아 근데 저거 1번 가야되나 10폭 끊어야돼 10폭 어 동전선 가면 뒤진다 너 너 너 너 너 살자고 그러지 말고 10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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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어 개꿀개꿀 어 개축하축하 아 우리팀 이제 우리팀 했구나 어 10폭 가야 10폭 가야돼 10폭 가야지 솔직히 그렇지 끊어야돼 우리 돈도 이거 하고 한국으로 해야지 에 좋아좋아 그렇지 후 그냥 넘어가자아 부탁좀 드릴게요 어 아 좋아 2억밖에 안해 오케이 10이 더블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1번 가면 되는거지 어 2억 먹고 또 2억 먹고 기분 좋아져라 너네 짜자자자자자자 아아아아 울팀 좀 본받으세요 이렇게 하는거에요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자 러시아 75억 9억이야 아 이건 좀 위험한데 이거 와 15배 나왔으면 좋을 뻔했구요 자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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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 혹시 으 grabbed기 이야아아앙앙앙앙앙앙앙아앙 쉐발 어흐하하하하하하하 아 dépl하는데 뭐하냐 개쩝쩝 shad psy 되어어엄 기쩍쩍 으압 자 갑시다 뭘까요 著 sre no 무 한국의 똥 приним 지оне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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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랜드박 왔으면 와 너도 와 팡클럽새끼 알라고 네임도 와지라고 있네 일로와 디귿 이거는 인도 밟아라 어 인도 밟아 이제 꺼져 그리고 어디서 여길 아이고 접어라 접어라 울팀 뭐할거야 아 좋아 어 꺼져 꺼져 어머니야 저리 꺼져 어 10호 뺏기는 상관이 없어요 막 턴이구요 저는 익절할 생각입니다 음 멋있게 그냥 둥둥송 가버리자 아이고 100% 짐쓰면 존나 아까운데 아 아깝지만 좋아 에이 어 아니아니고 버려 버려 오케이 드디어 승리했어 왜 쌉쳤어 아사바리 걷어보라니까 확 비켜라 그냥 거른뱅이는 상대 안할란다 으흐흐흐흐 자 가자 아아 좋았어 좋았어 이걸 익절하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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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나가 나가 와 뭔 육주야 저게 조조클럽인가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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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놈들이야 아 현성이 저새끼 현성아 이새끼 내 전에 4천억 땅하니 아니야? 현성아 돈 왜 거룩뱅이냐 나가 현성아 왜 여기서 개교 뭐해 저새끼 개나나 내 4,700억인가 4,800억 그거잖아 그 땅맞는 새끼 현성이 돈 왜 없냐 아 이런 개대지 새끼 아이고 땅하 놓고 다 털렸네 어치 어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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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쑤이 하우 가자 아이고 개대지들 못나가고 있어 이 게임에서 아 이 게임에서도 못나가고 있네요 자 이제 1등רא이스 퀴터인적으로 적으로 만났죠 자 좀 못해애 거룩뱅이녀석 저거 다 털어버리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이거죠 울림하이 저긴데요 joke 예언 뭔 울림이예요 뭔 울림이예요 뭔 울림이예요 적이예요 허지좋아요 아이고 필하나 그래도 멋진거보다 낫지 자 둥마미 가볼까 아 나말고 나말고인가 10일갔네 100%다 저기가 브라질이니까 다섯배야 괜찮아 일단 우리팀이 중국으로 갈꺼고 대박이 날꺼야 고것은 고것은 못돌아본거구요 아 좋아 오케이 자 나같으면 기부같다 아 근데 중국가는데 설마 있겠어요 아까 랜드마크 거설 안했거든요 이 친구가 괜찮아요 네 저리군 자 갑니다 노래웨이 제발 한번 이쁘게 가자 촉촉하게 촉촉하게 가자 촉촉하게 가자 안나왔다 아씨 빌비 비로빛 느낌이 별로 안좋은데 아니 더블우 에반데 아 근데 랜드마크 안개셔 아 왜 창대방은 뜬단말이야 노래에 오면 진짜 개빡친다 나 부순다 존댓다 덴마크 하겠다 와 아 뭔 저런놈이 있어 뭐하냐 아 8400마대밖에 안되 괜찮아 어 어 좋아 딱 못밟았어 미션 지금 나오나 아 아씨 존댓다리 하필 하지만 내가 이탈리아 가는거고 이탈리아점 나구요 시발 그렇지 테러드라라람 랜드마크가 짖었어 일단은 이탈리아 간다 이 친구 내가 볼 때 이탈리아 간 다음에 바로 이제 프랑스로 갈 느낌이 나 여기도 나쁘지 않게 나빠 이탈리아 100% 오니띠오 아 여기를 그냥 가서 주컨으로 하려고 하네 나쁜 녀석 자 랜드마크 안짖어졌어요 자 울팀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오네가이시마스 뭐하냐 아 내 땅을봐 아 랜드마크 했는데 아 개빡친 뭐하냐 울팀 뭐하는거야 괜찮아 어 아 아 다 뺏기네 씨발탱 다 뺏기네 아이고 아 울팀은 내가 밟았다 딱만 받고 다 뺏기고 씨발 뭐하냐 도대체 아니 좋아요 브렉스 갠데 씨발 자 비켜 아 이러면 이렇게 촉촉하게 키울 땅도 없네 그냥 네덜란드 짖어서 버려야지 오니 한 번 더 어 자 가격이 좀 이뻐적이네요 오 되겠네요 안됐네요 자 덴마크 나오죠 큰일이에요 와아 다행이에요 설마 어 좋대 이거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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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거 먹어야돼요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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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어야돼요 내가 이거 뺏어야돼요 아 파닝 당장 그거야 아 나이스 울팀 이제 좀 하네요 내가 이거 뜯어야돼요 이거 그래야지 이제 어 내가 이번때 뜯어야돼요 설마 얘가 여기 간다? 그럼 좋대요 어 나이스에요 나에게 걸린거야 날 믿어라 날 믿는 너를 믿어라 간다 담대 거기 간다 오 나와주세요 아이씨 나이스 그래도 휴휴휴 휴 손 잘못해서 기부가 나 같으면 기부갔다 나 같으면 기부로 갔다 기분 좋아서 기부가 조졌다 조졌다 지금 파 세 배다 어 아아아아 마지막에 건설됐네요 어 어 덴마크를 먹어야돼 울리바 여기 한국이나 미국 한번 뺏어 주실래요? 감사합니다 뭐하냐 뭐하냐 아 아 아 이거 아까부터 걸리작거려 뭐하냐 도대체 뭐해 이러면 미국을 척척척하겠죠 노르웨이 노르웨이 척척하자 노르웨이 에반들 이거 에반데 이거 어어있 어 어 원래 그거 안먹으면 진짜 때린다 자 오륙합시다 오륙 아... 일단 십폭 달달하긴 한데 흠야 나쁘지 않긴하쪄 으으... 아이고 윤 영국을 줄 알았는데 뺄수있다 오케이 뺄수있어 앞에있는거 다 뺏어먹을수있기 때문에 노르웨이면 저쪽으로 조심한 부분이예요 그렇지 가서 랜드막 와우 형님 응 너 där 오오오오오오오옹 좋아 주컨 거지같아요 그럼 현지 killing 현지 여기서 주컨올리던가 줘대나 억울해 억울 Washington 우리팀이 좀 미안하다 그렇지! 이리로 가져와봐라 이탈리아는 와 템정 막 깝치네 이거는 컴보는 이렇게 하는거야 자 이쁘게 랜드마크 나와주세요 매일! 좋아쓰 좋아 지금 내가 다 하고있네 저런 놈보다 키키키키키키 그거는 인정 그렇지 빌빌빌인가요? 울티미야 가자 덴마크 가자 덴마크 가자 뭐하냐 뭐하냐 그만하고 이게 덴마크 갔어야지 아이고야 아 얘 DP 아니야 아 얘 DP 아니야 시청자 아니야 잘봐 간다 에이씨 그러면은 아 적중하게 키울 데가 없네 이탈리아 하겠습니다 랜드마크 하면 이쁘게 박으면은 기분 좋을텐데 와 1호 5천 가서 인도나 밟으세요 와 이집트 다행이다 와 터키 밟았으면 사냥 기분 나빨이 보셨어요 이제 내가 터키 간다 형제의 나라에 내가 간다 울림아 놀이 밟으면 다 버는거 알죠 뭐하냐 뭐하냐 뭐해 아 뭐해 도대체 뭐하냐고 아 팀원 진짜 없어요 쟤가 아 이거 방금 방금 렉 걸린거 맞지 이 렉 걸리면서 수발 이거 뭔가 조작했네 개새끼들 진짜 쌍놈새끼들 진짜 칵퇴다 이씨 아 이거 위험한데 옆에 땅을 밟았으면 더 위험했고요 위험한데 아 음모로는 사실입니다 가서 이런데 가 뭐하냐 아 그거 니가 먹으면 어떻게 내껀데 뭐하냐 어 어 팔아먹으면 우리형님 뚜따뚜따뚜따 어 어 어 어 야냐 뭐하냐 어우 저 사샤 좋아 와 나이스 레스네 울림 뭐하냐 자 굴려서 캐나다가 그렇지 뺏어 뺏어 아 뺏어 뺏어갖구 영국의 힘을 강력하게 합시다 예 그리고 프랑스까지 먹어서 씨 씹어먹자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좋아 괜찮아 나쁘지않아 좋아해요 자 절반 터키 내가 갑니다 아아 나이스 다행이다 터키 갑시다 터키 luence ps2 뺏어 가서 인도나 가라 아 다행이다 커퍼키 먹어주세요 똥 닦아주세요 못먹은거 좋아 자 10폭 아 아 내가 10폭 뺏을게 내가 제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아아아아 자 이탈리아 밟아라 아이구야 설마 사카 에이 설마 그거 우리 가본디야 졸댓다리 울티마 터키 먹어줘야되는 부분입니다 뭐하냐아아아아아아아 아 저 우리 똥대기새끼 자거 진짜 허어어어 쇼트타야 어떡해 야 이거 파산 야 야 야 잠깐만 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 이건 아니야 이거는 구 구 구 가야돼 구 대헷 어 다행이다 어 올팀 좀 잘 좀 해봐 이파니가 뭐하는거야 뭐하냐 진짜 아 아 시발 에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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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 우와 아 우리팀 진짜 야 어떤 땅을 밟아도 치명상이야 아아아아 시뽁 시뽁 제발 시뽁 뽑아야돼요 아 노래에 밟지 이 쌍놈새끼야 그건 안밟았네 아 시뽁을 뽑아야돼 자 미국 넘어가야돼 미국 제발 미국 넘어가야돼 가서 아이고 좋아 아 조금 조금 나왔다 아 내 차례에요 길긴다 분명 길게 했다 아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아 다행이에요 아 아 야 새끼 시청자들 이 씹새끼야